한우공 한우공은 동해군 사람으로 죄인의 형벌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로서 사건 처리가 공평하였기로 고울삼대에 살아있는 사람의 사당을 세우고 우공사라 하였다. 그 행적 중에 하나. 동해의 한 효부가 있어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시어머니가 개가시키고자 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는데 구질병을 비관해서인지 시어머니는 목매어 자살하였다. 그 딸이 올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고 고소하여 심문한 결과 효부는 매맞은 나머지 없는 죄를 자백하였다. 우공은 이 여자는 효부로 이름난 사람이니 살인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하였지만 태수는 듣지 않아 우공은 다투어도 납득시키지 못하며 판결문을 안고 부청 앞에서 한바탕 울며 사직하고 말았다. 태수가 종례 사형을 주장해서 효부를 죽인 후로 고울은 3년을 내리 가물었다. 후임 태수가 우공에게 와서 의논하였다. 효부는 원통하게 죽었소. 이것은 전임 태수가 억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한 하늘의 재앙이 아니겠소. 이래요 태수는 소를 잡아 몸소 효부의 무덤에 제사 지내며 비석을 세우자마자 금시에 큰 비가 내려서 그 해는 풍년이 덜었다. 하늘의 재앙이 아 Rs4ga 아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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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